31번 빈칸 지문입니다. 이 글은 과학자들이 중성미자라고 하는 물리학에서 쓰는 중성자죠. 이것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그걸 믿기보다는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걸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성미자의 이대적인 속도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심을 소재로 갖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A striking example of the importance of now. 의심의 중요성에 대한 놀라운 예는 was a finding, 연구결과이다 이런 얘기죠. 2011년의 연구결과였다. 어떠한 결과냐면 여기 the finding하고 death은 동격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동격의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중성미자는 물리학의 중성자죠. appear to move faster than the speed of light. 자, 이 중성자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결과죠. 자, 이것은 discovered by 무엇에서 발견되냐면 이것은 여기는 which was가 생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위치는 앞 문장 전체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성미자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견되냐면 이것은 앞 문장 전체에 받는 거예요. 자, timing the journey, 이동을, 이동 속도를 축정함으로써 발견했다는 얘기죠. over a path from New Zealand, 스위치 랜드,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러한 행로, 경로에 걸쳐서 이동 거리를 축정함으로써 발견되어졌습니다. which was가 생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분사구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앞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문. there are so much. 이러한 관찰은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장이 나오고 comma, for 다음에 주어동사 절이 나오면 이 for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이것은 바로 뭘 지칭하는 거야. 이러한 발견이 되기지. 이 발견은 위반에 따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에 관하여 특별히 법칙, 어떠한 법칙이야. nothing can exceed the speed of light. 어떠한 것도 빛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능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법칙에 대해서 법칙을 바로 위반한 것이었다. 어긴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predictably 하면 예상대로 the first thing that the physicist, 물리학자와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과학자가 생각했던 첫 번째 것은 이런 얘기죠. 언제? when hearing when hearing this report 하면 자, when hearing the report 이 보고서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물리학자와 과학자들이 생각해냈던 첫 번째 것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이야기였다. what went wrong? 야, 뭐가 문제가 있지?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었다. 이런 얘기죠. old-o라는 접속수사가 이끄는 부사절 안에 if-o가 이렇게 부사절이 또 들어가 있고 주절이 또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old-o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부사절인데 부사절 안에 if-o가 주절이 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관찰이 올바르다면 가전법 과거죠? 올바르다면 그러한 관찰은 노벨성을 가노는 거머지도 하니까 노벨성을 받을 것이지만 이런 얘기죠. 우리는 또한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평생 동안의 당혹감의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to-o 한다면 이거는 if-o를 대신합니다. if we publish도 이런 말이 줄어든 거야. 우리가 그것을, 이 발견한 내용을 우리가 그러한 관찰을, 여기서 observation이 되겠죠? it-o는 관찰. 그러한 관찰을 우리가 출판한다면 그것은 평생 동안 우리가 당혹감을, 위험을 무릅쓰어야 될 일일 수도 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위험을 무릅쓰어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네. 그러한 관찰을 우리가, 관찰한 내용을 그러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발표한다면 당혹감, 평생 동안의 당혹감에 무릅쓰는 위험을,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어야 될 것이다. 자, 무엇뭇 없이 substance, 실질적인, replication은 반복 실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과학에서의 replication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래 복제라는 뜻이긴 하지만 똑같이 계속 이루어지는 실험이기도 반복 실험이야. 실질적인 상당한 반복 실험과 확인 없이 그러한 관찰된 내용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위험에 무릅쓰어야 될 것이다. 자, 이러한 과학자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의심을 통해서 사실을 바로잡게 되는 것이죠. 휴인화하면 확실히 자, immediate check, 지금 당장의, 지금 당장의 어떤 확인이 확인으로 인해서 무엇이 밝혀졌냐면 이건 접속사죠, 목적의 역할은 뉴트리 넣었으면 이 중성미자가 had behaved properly, 적절하게 행동을 했다. 반응을 보였고 중성미자는 적절한 반응을 보인 거야. 그런데 their enormous speed, 아주 이례적인 그러한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는 was due to, 뭐, 뭐 때문이었다. 느슨한 케이블과 잘못된 시계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죠. 결함이 있는 시계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속도가, 빛의 속도가 더 빨랐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의심하고 점검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오류를 막을 수 있었고 그걸 발견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나홉의 여기에 보면은 의심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어야지만이 답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빈칸 내용이 되겠습니다.